방송할 내용은 각종 인증에 관해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각종 인증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 있으면 정책자금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딱 적당히 왔네요. 1분 지각하셨네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상가연합회님? 어쨌든 간에 오늘 해볼 컨텐츠는 각종 인증에 관해서입니다.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증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녹색 인증이란 게 있는데 녹색 인증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좀 검은 모양에서 안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가연합회님 4개, 3개 감사합니다. 2개 감사합니다. 녹색 인증이 관해서 제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별평사 10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제가 충전 중이라서 녹색 인증에 관해서 정의가 무엇이냐면 녹색 기술, 녹색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 기업의 확인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녹색 인증은 녹색 기술 인증, 녹색 사업 인증, 녹색 전문 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드잖아요. 제가 검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잠깐만요. 인터넷이 켜졌구나. 크롬이 확실히 빠르니까 크롬으로 보여요. 크롬으로 보여주는 게 빨려나?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네이버 검색창에 녹색 인증이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잠시만요. 여기서 녹색 인증이라고 치시면은 그 녹색 인증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가 있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사이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봉디 루피니 아 들어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상담 중이라서 못 봤는데 다시 나가셨네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 녹색 인증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녹색 기술 사업 분류 인증 혜택 현황 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개호랑 사업 분류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인터넷이 깨지진 않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시면 이렇게 녹색 인증이라는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이렇게 유명한 녹색 기술 또는 사업 인증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유명한 이렇게 녹색 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인증 개요에는 네 자원및 환경위기 극복 그리고 신국가 발전위기 전 녹색 사업 투자 지침 녹색 인증 등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에너지 신성량 동력인 위명 녹색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이처리 창출을 위함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법적 근거도 법으로도 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기술 사업 분류 사업 분류 보시면 인증 대상 통정 이렇게 보시면 은시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호요라 기술 통정 해상 기술 등 자연 친환경 기술 간지연님 안녕하십니까 상가연아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특히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위나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온시가스 및 오염및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라고 나와있는 그래서 녹색 인증은 환경에 관해서 이거를 오염을 방지하거나 도움이 되는 친환경 쪽으로 방향이 될 경우에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또 이렇게 분류명이 딱 있죠. 탄소저감 이렇게 그린도 있고 순소재 청정재 생산 친환경 수산식품 보전 환경보험이 보전 이렇게 소분류랑 중분류 이렇게 핵심 요소 기술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인증 현황 끝까지만 보고 갈게요. 인증 현황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인증 현황 인증 번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산업보엘료 이런식으로 분류 코드 이렇게 해서 인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이트에서 녹색 인증이 관해서 보셨는데 녹색 인증을 하면은 되게 얼마전에 제가 기사도 봤는데 삼성에서 녹색 인증을 했다는 세탁기인가 세탁기랑 무슨 가전제품에 녹색 인증을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대기업도 녹색 인증을 엄청 하고싶어 할 정도로 이 녹색 인증이 사업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되게 되게 하고싶어 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하면은 되게 기업의 주가나 뭐 그런 것도 포함되서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인증이었고요. 녹색 인증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트 가시면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네이버에 녹색 인증 치시면은 잘 나와있습니다. 강지연님 백분석 50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강지연님 안녕하세요. 인증 받으면은 사이트 보시면은 사업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근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까 그 사이트에 나와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친환경도 보존되고 그래서 정책자금 받는데도 도움되고 기업도 엄청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환경 이게 되면은 아무튼 기업의 이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냥 네이버에 녹색 인증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기업의 주가나 엄청 그런게 많이 나와요. 올라갑니다. 친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되있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OEM이라고 있습니다. OEM이라고 이게 물품공급 우주생산계약 그러니까 녹색 인증을 하면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 제품이 제품이 환경 환경 친화적이고 엄청 네 환경 친화적이고 친환경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인증이 어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되게 인증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어떻게 하면 따야되나 그런거는 네이버에 녹색 인증이라고 치시면은 나오니까 한번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서대문 이대기임님 안녕하십니까. 예 강지현님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기업이 엄청 친환경 하 설명하기가 예 예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기술인데 어쨌든 친환경 기술이에요. 그게 엄청 제품이 친환경이다 그러면 그 제품이 그런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몰라서 저는 정의랑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어쨌든 이게 이걸 받으면 엄청 도움이 돼요. 환경 아니 삼성도 어쨌든 받았으니까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예 한번 나와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OEM 물품공급 의주생산계약이라는 건데 일단은 정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OEM 우리나라가 해외에 국제 브랜드 가진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 주문자 이탁 생산 또는 주문자 성표 부착 생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위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향수가 있으면 향수를 음 이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은 좀 이해 될 것 같은데 그 향수를 어 그 만드는 곳이 만약에 향료를 만드는 곳 따로 이거를 외관에 만드는 곳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O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오늘의 주제는 각종 인증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은 기업이 정책자금 받는데도 도움도 되고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은 되게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탁을 하면은 다른 OEM도 OEM은 인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식이에요. 방식 네 방식인데 제품을 만들 때 떡볶이를 만들 때도 뭐 저기 레시피가 고춧가루 뭐 따로 설탕 따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모여서 이렇게 레시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상관없는 3개 감사합니다. 네 2개 감사합니다. 설명하는 게 좀 아직 부족하긴 한데 그만큼 제가 네 1개 감사합니다.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11개 네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좀 많이 좀 많이 상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좀 너그럽게 받으시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ODM ODM은 어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자면 주문자가 제조업체의 제품이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이 개발이 생산하여 주문가액을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이 일동 판매하는 형태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조자 개발 생산 제조사 설계 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하고 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하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데 어쨌든 간에 ODM은 좀 OEM이랑 좀 반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는 제품이 개발 생산하고 주문업체는 제품이 유통 판매하는 겁니다. 어 다 이것도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살짝 패스하겠습니다. 이렇다고 그냥 정의를 만들고 가겠습니다. 또 OEM이랑 ODM OEM은 화장품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향수 쪽이나 화장품 이거는 뭐 각종 제품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OEM은 ODM ODM도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팩토리온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저는 사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말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게 훨씬 이해도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여기서 팩토리온 팩토리온 치시면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저를 너무 상관했으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 그래도 다 예 준비해왔습니다. 다 준비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공장 설립 좀 크게 해야겠다. 여기 가시면 팩토리온 이라고 보시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잠시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공장이란 정의가 이렇게 나와있죠. 저도 전문의원이에요. 그래도 전문의원입니다. 잠시만요. 세션 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공장의 정의가 나와있고,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수도 공장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가서 읽어보시면 한 열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인데 공장의 범위, 제조업이 이렇게 있고요 제조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저는 지금 말하는 거고요 공장 설립 유형 및 절차 보시면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 공장 설립 승인부터 시작해서 창업사업자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잠시만요 공장 설립 승인 절차도 있고요 좀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실 거면은 공장을 설립하실 거면 여기서 많이 정보를 얻어 가시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좀 말이 되게 어렵고 보시면은 기본 기준 공장 건축 면적 이렇게 곱하기가 이렇게 공장 부지 면적 곱하기 기준 공장 면전료도 나와 있고요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사이트에 가서 여기는 여기는 팩토리온이라고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네이버에서 팩토리온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이렇게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뭐 진짜 부지 면적도 봐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되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부분이 소요됩니다 결국엔 요즘은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백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것보다 그냥 가셔서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그게 훨씬 객관적이고 다 그 자료가 어 신민성 있잖아요 제가 말하면 솔직히 많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 NEP 인증이라고 신제품 인증 NET NET 기술 인증 마크입니다 NEP 신제품 인증이고 이것도 한번 쳐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근데 진짜로 보시면은 토론토 일캔자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근데 인터넷 치시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제가 백 번을 설명해 봐야 솔직히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 있지만 제가 말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 번 듣는 것보다 일단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난 것 같아요 경꼬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간에 신기술 인증 신기술 인증 이라는 거 보시면은 접수 기간이 나와 있죠 또 지금은 좀 아닌데 보시면은 여기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바로 치시면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인증 제도 신기술 인증이란 무엇이냐 인증서부터 보시고 갈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백 날 설명해 봐야 진짜 이 부분은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보시면은 신기술 인증서 어 산업통합통장자원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고 영문 인증서도 있고요 인증표시 아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증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신기술 인증 잠시만요 변령 이게 이거 잠시만요 어 제도 목적을 보시면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교육성을 인증해준으로써 이렇게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인증들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글로벌하게 하거나 정책하거나 받기 이해하거나 좀 더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려면 이런 각종 인증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극사기술편전원 신기술인증서 발급 또 이렇게 다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 인증을 받는 이유가 기업이 커지는 것도 있고 기업이 커지는 것도 있고 좀 글로벌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야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어야지 기업이 중기업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하시고요 아 제 난큐니언님 나가셨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대기업이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위해선 이 인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이 커지려고 하고 싶은 건 누구나 큰 이윤창출이 목적인데 이런 인증을 하면 더 커지고 이윤창출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인증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요즘에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고 이거를 받으면 인정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신제품 인증 등등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기술 인증에는 특허 등록증 신기능 인증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려운 거에서 조금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을 어 처음 계속 봐야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일단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아요 하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술 인증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있고 뭐 뭐 건설 기술 환경 신기술 부터 시작해서 기술 인증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거의 다 기술 인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찾는 게 제가 공부하는 거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서 보시는 게 제가 공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서 보시는 게 제가 공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좀 더 열심히 해 해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순 0,000,000 기술 인증도 있고 특허등록증 간에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상표특허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간에 네 이 특허등록증이 특허법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상표등록증이나 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것도 컨셉의 요청입니다 네 제가 기술 인증에 이렇게 있고 성능 인증에는 또 8개 마크 R 마크 노래요? 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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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8개 마크 R 마크 EPC EPS 인증 GSG 마크 등등도 있습니다 성능 인증 이란 노래 방송 아 잠시만요 성능 인증 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성능을 합파했음을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8개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치시면 나옵니다 성능 인증 인증이라고 치시면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인터넷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능 인증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품질과 생산 납품 이행 능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 신청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인증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마크도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정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네이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추천 과제 보시고 갈게요 네이버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정신미에서 치시면은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서 정신미 치시면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녹색 인증 녹색 인증이 아니라 팩토리온 저도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강지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한 부분이기도 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팩토리온 안 나오니까 잠시만요 네 NEP 인증 네 원래 처음에는 네 이런 방송 여기밖에 없습니다 상관 러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감사합니다 한 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NEP 인증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은 별풍선 열한 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별풍선 이제 바퀴도 좀 민망하네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서 한 명이 로그인 좀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상업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 상업지원 보시면은 산업지원 여기 한 명이 너무 큰데?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화면은 깨지는 않겠지? 이 정도만 볼게요. 너무 작고 보시면은 화면은 작네? 보시면 핵심 이렇게 NIF 인증, 구매톡진등에 관한 요령 및 평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핵심기술 평가, 혁신성 20점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구매톡진등에 관한 운영요령 및 평가표 인증을 받을 때 하는 겁니다. 보시면 혁신성 20%, 개발된 기술, 국내 기존 기술을 일부 개량한 기술에 해당함, 또 10점이 이렇게 있고요. 100점이 이렇게 적용성 10점, 기술적 파급 효과 10점, 향상도 20점, 난인도 10점, 발전성 10점. 이렇게 보시면 핵심기술평가 40점, 대표평가 40점, 경제성 평가 20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술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있고, 향상도, 난인도, 발전성, 가급경제령, 경제적 파급 효과 10% 상당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평가 운영요령 및 평가표, 이거를 잘 하시면은 인증할 때에 엄청 도움이 되겠죠. 구매톡진등, 이게 평가표가 한국에서 표준에 한해서 나온 거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파이 들어갔어. 궁금하신 분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준비한 겁니다. 나름.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수업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준비는 했는데, 준비는 했는데 부족한 감이... 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많이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핑계 아닌 핑계지만은, 내용이 진짜... 내용이 진짜 이게 많고, 이게 너무 신도 깊은 내용이라 그러니까 각종 인증. 결론부터, 결론을 그러면 말할게요 제가. 이런 인증을 왜 받냐. 기업이 이런 인증을 받으면 솔직히 친환경 인증, 녹색 인증, NEP 인증 이런 걸 왜 받냐면은 일단은 돈을 많이 이윤 창출을 하는데 이게 인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각종 인증을 받으면은 기업이 엄청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추천 과제... 아, 추천 과제요? 잠시만요. 추천 과제 설명 안 해드렸어요.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요즘 오늘 조금 제가 많이... 좀 이해해주세요, 죄송한데.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심이, 네. 10분은... 제가 녹색 인증, 여기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어... 여기서... 아, 또 로그인... 잠시만요. 2차 석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원... 어,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고하는 내용인데... 어... 잠시만요. 2017년 제2차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쟁률이 단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이 이렇게 한 거고요. 목적, 이렇게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사업소 평가를 통해 투자유치 및 M&A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축진, 신청자격. 보시면 이렇게 상위, 벤처기업, 촉진법. 아까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GS, 환경마크.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인증유효기관 내에 기업. 이렇게 인증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에 이렇게 인증이 뛰어드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특허권 및 실험시간권 보유기업. 이런 것도 실험시간권. 특허법도 이렇게 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녹색기술, 녹색기술사업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다 있죠. NTV,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하는 기업. 기술평가비역에 지연대역. 투자기금에 대한 사업화, 작업, 투자, 시사. 이렇게 한번 다 읽어보시면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투자기구도 있고요. 시청 방법은 기술평가 투자기구.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달의 정책자금이었습니다. 보시면 인증을 받으면 각종 다른 기업이 없는데 우리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업을 뛰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좀 제가 사실 오늘 좀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핑계는 핑계지만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인정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오늘 좀 이상하게 좀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결론은 이런 인증이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각종 지원 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에 뛰어들 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보시면 되고요. 인증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풍선 3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증들이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이 예에도 네. 배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이 예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인증서라고 저는 인증이라고 봅니다. 각종 인증이라고 봅니다. 인증방송 같다고요? 인증방송 아니고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런 인증을 하시면 모든 사업 다른 기업이랑도 차별화되고 좀 더 다른 기업이 없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기업을 평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필요한 이유였고요. 아 예. 운전이요? 제가 운전 요즘에 제가 좀 장롱면허라서 네. 저 잘 못합니다. 아빠 차로는 가끔 연습해 보긴 했는데 아직은 저 미숙해서 운전을 잘 압니다. 졸음 졸업운전 졸업 졸업 졸음운전이라고 하신다는 졸업운전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인증을 인증을 보시면 되게 많은 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왜 필요한지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인증들이 기업한테는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인증을 많이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아 행성스러워 좀 좀 피곤해서 온 것 같네요. 지금 아 순간에 리뷰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런 기축과에 적합해서 증명한 행위 배출 전문기관 확인으로 그분하여 응용되고 있다. 이런 거 있고요. OEM 이런 것도 OEM 물품공급 무지 생산계약 구축하고 있는 주문 업체에서 생산선을 가진 제조업체에서 지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이따가여 만드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쪽이 많이 OEM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ODM은 또 반대된 기념으로 바뀌었죠. 이게. 제조업체는 이 제품이 3배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 업체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팩토리언 공장 자성화 시스템도 아까 그 네이버에 보시면은 공장 설립 승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가정이 다 나와있으니까 들어가셔보시고요. 이것도 NEP 인증도 이렇게 나와있고 네이버에 치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기술 인증 성능 인증 추천 과제도 설명드렸고요. 지금간에 오늘 내용은 네. 좀 많이 부족했는데 어 이런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에게는 엄청 유리해지고 사업들도 좀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네.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잘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별풍선 청렴근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오늘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네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제님 감사됩니다. 네 보셔서 정말 감사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사업도 지금 그것 때문에 향수 그거 사업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향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약간 피곤한 일들이 좀 있어. 어쨌든 간에 오늘의 내용은 예 아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아직은 형이 하는 거라서 형이랑 나랑 같이 한 거라서 예 아직은 좀 부족한데 제가 할 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내용은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것보다 솔직히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따로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바쁜 것 같아요. 하하 어쨌든 간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것보다는 쉬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제가 도전이기도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됐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것보다는 쉬운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예 예 한번 제가 패기로 봐주세요. 근데 객기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관연패님 그리고 광주연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예 감사합니다.